시즌도 그렇고 없어? 지금 홀딩이 다 걸렸고 이런 데다가 또 아니 매제학 연결 이런 거는? 지금 매체 홀딩이다 그냥 괜히 어설프게 지금 뭐 기권할까? 지금 장하고 계신 거예요? 아니요 다른 컨셉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안 가르쳐 줄 거야 그냥 비밀 완전 비밀 그날 가서 공개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? 진짜 사람들 있어서 저를 주목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스타일이어서 인터넷 방송할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아 못한다 그랬었고 근데 내일은 완전 모든 사람 앞에서 제가 뭘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